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빗자루에 관한 꿈은 청소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빗자루가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상태, 생활 속 변화 또는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빗자루 꿈은 주로 정리정돈, 문제해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때로는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빗자루는 더러운 것을 쓸어내어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꿈에서 빗자루가 등장한다는 것은 당신이 현재 생활 속에서 정리하고 싶은 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복잡한 인간관계, 일상생활 속의 혼란 또는 정서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빗자루 꿈은 종종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 이사,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빗자루 꿈은 현재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빗자루로 무언가를 열심히 쓸고 있다면, 이는 현재의 고민거리나 걱정을 털어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꿈은 내면의 감정적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억눌린 감정, 미해결된 갈등, 혹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마음의 정리를 원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빗자루로 청소하는 꿈은 현재 당신이 삶의 특정 영역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방안을 청소하는 꿈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사무실을 청소하는 꿈은 직장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곧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나 개선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빗자루가 부러지는 꿈은 당신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일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장애물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문제, 예상치 못한 상황, 혹은 실패의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꾼 후에는 신중하게 계획을 검토하고, 장애물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빗자루를 사는 꿈은 새로운 결심이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등 인생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자주 꾸는 꿈입니다. 빗자루를 빌리는 꿈은 당신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외부의 도움이나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지지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낡고 헌 빗자루를 보는 꿈은 과거의 문제나 미해결된 상황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래된 갈등, 과거의 상처,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이 문제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살해 1. 이직을 앞둔 직장인의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이직을 고민하며 빗자루로 사무실을 청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이 현재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후 이직을 결정하였고, 새로운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결단을 내릴 용기를 주었으며,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살해 2인간 관계의 갈등을 반영한 꿈 한 여성은 친구와의 심한 다툼 이후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고, 이 꿈은 갈등 해결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살해 3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의 꿈 어느 한 학생은 시험 기간 중 빗자루로 학교 교실을 청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험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빗자루를 빌려주는 꿈 누군가에게 빗자루를 빌려주는 상황은,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생기고, 그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꿈이다. 마당을 빗자루로 쓰는 꿈 사업 기반이나 들어간 직장 생활에서 적응하는 등 일에 기반을 닦는 일이 생길 징조다. 현재 갑작스러운 위기가 생겼다고 해도, 크게 당황하지 말고, 이 순간을 잘 견디면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고 좋은 성과를 얻는다. 마당의 곡식을 빗자루로 모으는 꿈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으거나, 재물을 차곡차곡 축적하게 될 징조다. 빗자루 줍는 꿈 반가운 사람의 편지가 오거나, 타인에게 청탁하여 취직, 금전 유통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만약 주운 빗자루의 상태가 낡고 안 좋았다면, 누군가에게 알선받은 일자리나 일거리가 기대만큼 실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빗자루가 갈라진 꿈 꿈 속 빗자루가 갈라진 상태였다면, 진행 중인의 일이 도중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의 실패 등으로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징조다.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는 꿈 지점이나 거래처의 개수를 늘리는 등, 사업 기반을 토대로 세력을 확장시키거나, 가정이나 직장 등에 미뤄졌던 일이 말끔히 해결될 징조다. 빗자루로 때리는 꿈 빗자루로 때린 사람이 친구나 가까운 연인, 가족이었다면, 그들과의 우정, 애정, 신뢰가 깊어질 것을 암시한다. 만약 잘 모르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면,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당신의 입지나 권력으로 상대를 압도할 일이 있다. 빗자루로 맞는 꿈 누군가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일이 생긴다. 빗자루로 자신의 방을 쓸고 있는 꿈 본인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일과 관계를 끊고 본인의 일에 몰입할 준비를 하게 됨을 나타낸다. 빗자루를 본 꿈 본인에게 도움이 될 사업상 동업자, 또는 직장 내에서 나의 일을 도와줄 조력자나 직원을 얻게 될 징조다. 빗자루를 빌리는 꿈 당신을 도와주는 협조자가 나타나, 권리와 명예가 높아지고, 사업이나 직장과 연관된 안정, 발전, 영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가깝게 알고 지내거나, 새로 소개받는 사람과의 인연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빗자루를 선물 받는 꿈 선물 받은 빗자루는 협조자나 사업방도 등을 상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일이 성사된다는 암시이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길 위와 같은 낮은 곳을 빗자루를 타고 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로 이득이나 이권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낸다. 만약 빗자루로 높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면, 큰 업적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될 징조다. 빗자루지라는 꿈 빗자루는 기본적으로 협조자, 머슴, 가정부, 사업방도 등을 상징하여, 꿈속 빗자루지라는 꿈은 스스로 또는 협조자 등의 도움으로 일의 기반을 다지거나, 일을 마무리 짓거나,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 새 빗자루 사는 꿈 이직이나 취업 등으로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본인의 일에 도움을 주는 협조자나 성실한 부하직원을 얻게 될 징조다. 만약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이 꿈을 꾸었다면, 가사 도움이나 등하원 도움이 등을 두게 될 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